사과상자 200개를 전달한 해미로 은평구청에 비서실 직원이 구속이 됐네요 그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무죄인가? 이렇게 질문을 자연적으로 던지게 보는 겁니다 사과상자 200개를 돌린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은 그 비서실 직원이 무슨 자기하고 이해가 관계된다고 사과상자 200개를 돌리겠습니까? 사과상자 200개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이해가 갈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은평구청장 김미경 씨지 않습니까? 정진상이라면 김용리나 이런 사람들이 결제권의 최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자는 바로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그 행위에 가장 그 행위주체의 행위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게 되면 실체를 파악할 실질적인 주인공 주역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행위를 받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비서실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직원 A씨를 구속했는데 지난 2월 설명절 앞두고 은평구 구민 200여 명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행위를 받는다 경찰은 사과박스 선물을 돌리는 과정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관여했는지 등 관여 안 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피레미엄 구속하는 거죠 2018년부터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청장을 지내왔고 6월 1일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앞둔 지난 3월 김미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 착수 이후인 4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을 함께 신청했던 후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경련 당선 경선을 열어달라 반발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사주체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네 여러분 그런데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사건이 구청장 선거의 전산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선거사기가 일어난 증거가 산더미처럼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사과상자 2천 개가 아니라 사과상자 2억 개를 돌린 것보다 더 위중한 문제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런 소위 공직선거가 구청장 선거에 실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깔아뭉개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물론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자는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제가 웃음이 나오고 그냥 한심하겠습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든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방선거 요리를 지방선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바로 옆동네인 서대문구 구청장 선거도 한번 보고 내 친김에 바로 그 옆동네인 마포구 구청장 선거도 한번 제가 살펴본 겁니다 이게 뭐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 서울시 은평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다행히 은평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번 진간동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의 표를 6.4% 빼앗아가지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와 함께 그래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가 플러스 6.4%입니다 진간동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4%를 그냥 표를 옮긴 겁니다 대조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남기정 후보가 마이너스 3.6% 표를 빼앗겼고 대조동의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3.6입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3.6 플러스 3.6입니다 3.6%만큼 여러분 표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대조동에 여러분들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수치가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남기정 후보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최소 7%에서 10%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는 플러스 7% 플러스 10%를 얻은 거죠 정확하게 뭐죠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산조작의 여러분들 증거를 정확하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시 2020년만이 선 것이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김미경 후보가 출모했습니다 그때는 세 후보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 마이너스 4.2% 바른미래당의 이익주 후보 마이너스 1.9% 여러분들 마이너스 1.9%하고 마이너스 4.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2%입니다 마이너스 6.2%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김미경 후보에게 진간동의 플러스 6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다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 뜻합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의 표하고 바른미래당의 이익주 후보의 표를 전산적으로 도독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건 뭡니까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두 후보를 부교하든 세 후보를 비교하든 그냥 이 차익값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니가 여러분들 세금 먹고 뭡니까 일한 대가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산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도 조작하고 2022년도 조작하고 그다음 여러분 또 언제 조작하겠습니까 2026년도 조작하겠죠 이러고도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다 자유로운 국가다 자유 공정 상식 정의 뭐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인간이가 아니라 침승이가 가축이가 동물이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의 표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여러분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4.2%입니다 관례사전투표 참가자수 여러분 4.2%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김미경 형이 넘겨주고 바른미래당 이익주 한 게 여러분들 김미경 형이 넘겨주고 여러분 대조동 한번 보시기 바람 플러스 6.8이죠 마이너스 6.1에다가 여러분들 바른미래당 이익주가 빼앗긴 마이너스 0.7을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6.8이 마이너스 6.8 플러스 6.8이 나온 겁니다 조작한 친구들이야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돼지 개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간희 제2님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제정신이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인정 후보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익주 후보에요 관례사전투표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형이 꿀떡 먹은 겁니다 동배로 다 그렇게 먹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형이 플러스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익주가 빼앗긴 마이너스 값을 하시면 똑같이 일치 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해가지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도독질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 도독질을 하고 서울시 은평구청장 그러니까 무슨 사가 사가를 200개 전달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가 사가를 뭐 2000개 여러분들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거 처벌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전체를 다 도독질을 했는데도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원평구청장 잘해먹고 또 2020년에 여러분들 또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2018년에 이렇게 조작을 한 걸 또 2020년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도 넘어가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는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아치 국가도 아니고 썩어도 이렇게 썩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의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그럼 그 옆동네는 어떻노 그 옆동네가 여러분 어딥니까 서대문구야 은평구청하고 이런 붙은 데가 서대문구 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도독질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2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죠 북과자 제2동 마이너스 7 플러스 7 북과자 제1동 마이너스 7.9 플러스 7.9 남과자 제2동 마이너스 8.3 플러스 8.4 남과자 제1동 마이너스 7.2 플러스 7.2 홍은 제2동 마이너스 6.6 플러스 6.6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힘당의 이성은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 하자면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원기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대문구의 2022년도 지방선거입니다 그럼 2020년 여러분들 2018년 서대문구 선거는 어떠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2018년 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네요 문석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6 플러스 13 차이값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득표율 이거는 선거 가 아니고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2018년에 해가지고 다 구청장 해먹고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여러분 내친김에 여러분들 서대문구 바로 옆에 마포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구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9 플러스 s 플러스 9 그대로 뭡니까 다 훔쳐가지고 한번 보시죠 상암동 국힘당 마이너스 4.0 정의당 마이너스 1.5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1입니다 상암동이 플러스 6.1입니다 국힘당이 마이너스 3.1 정의당이 0.4 더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5입니다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성산 이동이 플러스 3.5입니다 빼앗긴 표수만큼 대해주지 하늘에서 이런 표가 만들 수 없거든 총 득표수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래서 먼저 이거 똑같은 짓을 또 2018년에 마포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마포구에서 그대로 자유한국당의 박광수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 유동규가 그냥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2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이렇게 큰 차이가 왜 어떻게 나오냐고 관내 사전투표에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었으니까 이런 차이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2020년 지방선거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사과를 설 선물로 200개 돌려가지고 비서실 직원이 여러분들 구속됐다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은평구 이게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는 붙어있는 서대문구 보시면 10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옆에 있는 마포구를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만 1억 퍼센트 선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공직 선거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뭐죠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고 나라가 어려워지겠죠 홍 박사가 또 그 소리다 이렇게 하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은평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가 2018년 당선될 때도 꼭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서대문구에서 도 조작을 했고 2018년 서대문구의 옆동네인 뭐죠 마포구도 똑같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가진 사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조작이 됐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일체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선관위의 권력은 막강해지고 여러분도 오늘 보신 모든 종류의 분석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불법과 부정이 좌행되고서도 침묵할 수 있는 국가면은 신중이 아니라 좌익화가 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뭐죠 과한 게 아닌 거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지 본인이 익숙했던 검찰 시절의 여러분들 선택적 수사처럼 그냥 수사 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이 뭐죠 2018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l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